디다스코입니다. 오늘은 열등감 관련된 이야기 하나 제가 지금 말로 표현할까 해요. 열등감이라는 게 참 답답한 주제인데 더닝 크루거 이펙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람 이름이에요. 더닝 크루거. 이 더닝 크루거 이펙트라는 게 로우 어빌리티, 낮은 능력의 사람들이 자기가 능력치가 낮은 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능력의 열등한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할 때 자기 수준 이상으로 자기 수준을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향을 더닝 크루거 이펙트라고 해요. 자기는 상당히 열등한데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죠. 이런 게 참 답이 없는 건데 이게 세상의 진보를 막는 것이고 결국은 나의 진보를 또한 막는 것이고요. 물론 진보를 혐오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이야기인 거지만 세상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혐오는 또 하지 말라는 거죠. 참 쟤들 말을 들으면 아무런 논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니버설 어떤 하나의 정답지를 거부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그야말로 무맥락, 무개념의 말들이거든요. 지금 세상에 흔히 떠도는 말들이. 이 더닝 크루거 이펙트에서 한 실험이 간단한 거예요. 이게 Y축이 점수예요. 시험 점수. 그리고 X축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부터 능력이 높은 사람들. 이렇게 두 축을 두고 표본 집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시험을 보게 한 다음에 시험 점수를 발표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몇 점 맞았나를 표시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진짜 몇 점인지 확인을 하는 거죠. 별게 아니에요. 이 실험은. 이 위에 있는 선이 개인이 스스로 점수를 매긴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선이 채점에서 받은 성적표인 거죠. 이게 그래서 보면은 대개 점수가 낮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채점표보다도 오히려 자기를 더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소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기가 스스로 매긴 점수보다 더 높게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즉 열등한 애들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잘하는 애들은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더닝 크루거 이펙트예요. 이 더닝 크루거 이펙트라는 게 열등감과 관련된 개념을 설명할 때 참 와닿는 이야기인데 이게 심리학자들 중에 열등감 전문가가 아들러예요. 아들러. 프로이트 칼룡 아들러. 그 셋 중에 아들러. 이 아들러가 열등감 전문가예요. 그래서 여기서 히라는 것은 아들러예요. 이 아들러가 1907년에 발표한 논문이 하나 있어요. 5억 원 인피리아르티라는 게 열등감이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인피리아르티예요. 인피리어. 낮은 거예요. 낮은 것. 저지대 할 때도 쓰는 단어예요. 이게. 인페르노. 그게 지옥이잖아요. 지옥. 낮은 곳에 있다는 거죠. 지옥이라는 곳이. 그래서 5억 원 인피리아르티라는 게 몸의 어떤 조직이 열등한 것과 육체적인 보상과 관련된 연구 논문이에요. 이게.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조직 기관이 상대적으로 열등하면 그 몸의 기능 저하를 이기기 위해서 다른 조직을 더 열심히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애적인 부분을 극복을 하는 거죠. 그게 심리학적 용어로 컴펀세이션이라고 쓰는데 즉, 자기가 열등하고 부족한 것을 알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스스로 회복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이래요. 일반 동물들도. 그래서 이 아들러라는 사람이 열등감 콤플렉스의 전문가인데 왜냐하면 이 아들러 자체도 일명 오다리였어요. 오다리.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휘어서 어릴 때 잘 걷지를 못했어요. 이 아들러가. 더군다나 자기 동생이 아마 어릴 때 옆에 침대에서 죽었고 그리고 나서 아들러의 엄마가 아들러하고 형인가를 상당히 차별을 둬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러는 상당히 미워하고 아들러의 형인가 동생인가를 상당히 아꼈다고 해요. 그래서 아들러가 역시나 엄마 때문에 형제에 대해서 열등감 콤플렉스를 진하게 느꼈거니와 또한 어릴 때 폐렴이 동시에 와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겨요. 기절도 하거니와. 그래서 어릴 때 죽음에 대한 공포를 세게 겪었다고 해요. 이 아들러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피지션, 의사가 되기로 한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은 존재 자체가 열등감 속에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 전문가가 된 거고 그런데 이 열등감이라는 게 참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들러가 하는 말이 인간의 역사의 진보라는 건 그리고 인간이 진화하는 것은 열등감 때문에 진화를 하는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보다 우월해지는 거고 다른 스피시지 종들보다도 이 열등감으로 인해서 30만 년에서 1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 수준에서 지금 이렇게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기능이 상당히 진화한 거예요.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조선 땅 사람들 빼고요. 이전에 제가 구한말 외국인들 이야기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렸지만 제가 직접 소개를 못한 글들이 또한 상당히 많고요. 제가 구한말 외국인들의 글들을 상당히 제가 많이 읽었어요. 제가 그 중에서 제가 몇 개를 소개시킨 정도인데 그 중에서 퍼시벌 로엘의 얘기가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조선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했거든요. 죽은 화석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조선 500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꼭지로 여러 꼭지로 제가 영상들을 올렸지만 특히나 조선 관련된 꼭지를 세 개를 만들어서 여러 영상들을 올렸는데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조선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상당히 대단한 줄 알고 저의 글과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이 한자에 대한 이해하고 이 나라 땅이 문학 체계에 대한 역사 체계에 대한 공부는 제가 이 나라에서 어느 누구 못지 않아요. 제가 호기심이 생겨서 공부를 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어찌할 수 없이 한국 땅 이야기고 한국의 한자와 관련된 한문인 거고 그래서 저는 한문을 볼 때도 특히나 갑골문 중심으로 해서 아주 본질적으로 파서 봤기 때문에 저는 한문 관련된 이야기 할 때도 제가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은 결국은 그 바닥의 문장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 이상은 없어요. 한문이라는 것은 갑골문 판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것이고 영어라는 것은 그리스어, 라틴어를 판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유불도를 모두 제가 정말 진하게 봤어요. 저는 불경 관련돼서도 일단 흔히 알려진 모든 불경은 제가 다 봤어요. 그 아함경 전집을 저는 다 봤어요.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 나온 하물며 전재성의 니까야 전집도 저는 다 봤고 기본으로 그리고 유교책도 정말 남 못지않게 진하게 봤어요. 제가 하물며 도교책도 의외로 도교책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본 이유는 이쪽 세상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셌던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도 신문을 상당히 진하게 봤어요. 제가 특히나 국제면, 세계면 관련돼서 제가 진하게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속에서 뭔가 터진 건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가 제가 라틴어도 일부러 찾아서 한 학기를 제가 들었어요. 언어에 관심이 많아서 그 정도였지만 뭔가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내가 특히나 이 조선을 너무나 모르고 19세기를 내가 너무나 모르구나. 그리고 유럽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모른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일명 떠드는 유럽사라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파면서 정말 이 나라에서 유럽사를 제대로 알고 전달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 유럽사 관련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판 거예요. 영어 원문을 보면서 저는 한글로 번역된 책들은 언젠가부터 믿음이 안 생겨서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철학책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신학책은 말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한글 성경책이라는 것 자체가 저거는 한글도 아니고 완벽한 외계어거든요. 저거는. 어떻게 저런 한글 성경책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 하는 의문이 들은 거거든요. 제가. 저는 유불돈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소위 차별 같은 게 없었으니까 이것저것 다 봤는데 보다가 조선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다 파면서 정리를 하고 글로 정리를 못한 게 조선이야기예요. 조선이야기. 그래서 세 번째 조선이야기가 조선사 빙 세계사로 풀면서 제가 직접 떠들면서 영상을 그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조선사가 색꼭지가 지금 나온 거고 반면에 다른 이야기 유럽사 관련된 이야기 등등을 제가 지금 전혀 하지를 못한 거예요. 영상으로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대부분 다 풀린 거거든요. 마지막 풀리지 않은 게 조선사 19세기였기 때문에 그 19세기 조선사 관련된 부분을 풀려고 글로 쓰는 겸 말로 하는 겸 영상을 따로 만들었던 거예요. 물론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만 19세기 조선사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일본사 중국사에 대해서 저만큼 그렇게 푼 사람은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없어요. 지나고 보면 그게 상당히 잘 풀렸는데 왜 제가 그 작업을 했냐면 결국은 나를 알고 싶은 거였고 나를 만든 이 집단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9세기 조선사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일단 일체적으로 그건 정리가 된 거예요. 제가 말하면서 떠들면서 그 영상을 음성을 편집하면서 제 뇌에 아주 세게 박혔어요. 모든 게. 그럴 때 정말 조선이라는 땅이 아 그야말로 극악하게 열등하고 미개하구나. 이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이 열등미개한 집단이 자기들은 상당히 대단하다고 여기는구나. 이게 과거의 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 확실히 절감이 되는 거고 이게 정확하게 맞아요. 이게. 사람들을 보고 반추해 보면 그야말로 열등한 놈들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너무나 심리적으로 열등하니까 얘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정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사회를 바꾼다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자기가 상당히 못난 것을 덮으면서 상대를 악으로 설정을 해요. 이게 심리학적으로는 프로젝션 투사라고 해요. 영사기를 틀어서 자기의 그 악한 그림자를 상대방에게 더 씌우는 거예요. 이 열등한 애들이 특히나 정의놀이하는 애들이 이래요. 특히나 조금 배웠다는 애들이 세상을 바꾼다. 유럽사를 보면은 세상을 바꾼다라는 의지를 갖고 유럽사를 만든 인간은 전혀 없어요. 몽테뉴의 에세를 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참 시원하게 주변에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별의별 정치사회 활동을 하는 애들이 많았는데 뭔 저런 버러지 같은 인간들이 있지? 라고 몽테뉴가 써요. 데카르트도 마찬가지고 데카르트의 삶에 준지 데카르트는 모랄 이야기를 자기의 삶에 준지 딱 세 개 그 이상은 하지를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 문장은 완벽한 거짓임을 안다. 나는 그런 문장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나는 개인적으로 혼자 조용히 살겠다. 그러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참인 문장이라는 것을 팠으니까 이런 문장을 바탕으로 후대의 다른 사람이 받아서 그 이상의 문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방법서설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데카르트의 똑같이 그런 문장이 어디 나오냐면 동키호테에 나와요. 동키호테 세레반티스에 내가 지금까지 피크로 이런 음악을 울렸다. 나는 여기까지다. 앞으로 후대의 다른 사람이 나의 피크를 받아서 더 아름다운 음악의 문장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유럽사를 만들었고 인류사의 진보를 이룬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무지미개하고 모랄적으로 즉 국동의 윤리도덕이라는 것은 조폭의 개념인 거고 그래서 얘들은 어느 한 조폭둑목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말에 움직이는 거고 이 조폭둑목이 결화별 버러지 수준의 지능에 버러지 수준의 도덕관념 버러지 수준의 모랄이라도 얘를 떠받드는 거예요. 이런 애들의 공통적인 리더들이에요. 지금 현재 쟤뿐만이 아니라 저 이전 애들 다 저래요. 사람들이 시한하게 현재 저 수준의 리더에 대해서만 세상에 듣보도 못한 완벽한 버러지 수준이다라면서 어떻게 저런 수준의 인간이 이 땅의 정치 지도자냐라고 떠들지만 천만에요. 얘 이전의 그 리더들 각각이 대부분 다 얘 못지 않아요. 쟤는 좀 특화된 수준이지만 이 나라의 모랄의 수준은 정말 그야말로 버러지 수준인 거예요. 이게 버러지 수준의 인간들을 버러지 수준의 민들이 떠받들어 모시는 거고 이 버러지 수준의 민들이 이 땅의 과반인 거고 얘들이 점점점점 이게 바이러스로 번지는 거예요. 저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저건 조선 500년의 저 바이러스는 어마무시해요. 왜냐하면 이 땅은 페넌스, 컨페션 이러한 반성의 시간을 전혀 갖지 않은 애들이거든요. 하물며 중국애들도 신문화운동이니 오사운동이니를 통해서 자기들 문명을 상당히 반성하면서 분노하면서 걸고 넘어진 그런 시기를 겪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런데 이 조선 땅은 한국 땅은 그러한 시간조차 갖지를 않고 이게 지금 다시 득세를 하면서 컨페션 페넌스 회계 참회 이런 게 없이 그냥 잘 살아보세요 그리고 반공이라는 약한 잣대로 지나가면서 이과가 밤새워서 만든 경제에만 치중하다가 이게 그냥 슬쩍 묻힌 이런 어두운 그림자를 해소하지 못하고 그냥 안에서만 똘똘 뭉치다가 얘들이 다시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이거를 윗단에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지식층들이 이것을 비출비추면서 좀 없애줘야 되는데 이 땅은 신학자가 없고 학자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애들이 똑같은 더러운 어두운 이야기를 그게 옳다며 그게 정의라며 뿌리는 거거든요. 이 땅은 천정 자체가 하늘 자체가 완벽한 악의 덩어리인 거예요. 이게 참 답이 없는 땅이에요. 이런 무지한 인간들이 자기들은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이게 더닝 크루거 이펙트고 열등하다는 걸 자각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그런데 그런 자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이런 세계에 관해서는 이러한 이야기는 이 땅뿐만이 아니라 비유럽권의 대부분 나라에서 발생되는 공통적인 사항인 거고 특히나 이 급동의 조선이라는 것은 가장 어마무시한 미계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상당히 대단한 줄 아는 거 가장 열등한 집단 가장 로우어빌리티 집단 중에서도 그야말로 로우이스트의 인페르노인 거죠. 얘들이 그러면 우리가 아프리카보다도 못한 거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들보다도 못해요. 플라톤의 영혼 이야기에서 나오는 건데 플라톤의 인간의 영혼을 로고스 티모스 에로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로고스가 이성인 거고 이성이자 로고스라는 게 뭐예요? 언어예요. 언어의 세상이고 이성의 세상이고 티모스라는 게 번역하기 나름이지만 플라톤 전집에서는 티모스가 일종의 용기예요. 용기. 세익스피어는 티모스를 용기로 해석하고 고대 로마를 영국으로 풀 때 티모스를 가슴에 있는 용기라면서 자기 대사를 쓰거든요. 세익스피어는 플라톤 전집의 이야기를 자기 대사로 풀어요. 그래서 티모스는 용기이자 감정인 거고 이거는 남성적인 거고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로스라는 것은 복부예요. 복부. 기초적인 디자이어 욕망인 거고 여성적이지만 여기에 러브의 감정선이 있다고 하지만 니드 러브이자 기본적인 성욕의 수면욕의 식욕 이런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이 에로스라는 것은 배에 있는 거예요. 배에 그래서 플라톤은 로고스 티모스 에로스 이렇게 말을 할 때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런 티모스와 에로스의 이런 감정선들을 격렬한 춤으로 풀어요. 아프리카 춤들을 보면 정말 격렬해요. 그런데 이놈의 조선 땅은 로고스라는 것 자체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래방 책 외우기예요. 노래 제목의 번호 외우기거든요. 아무런 맥락 없는 그 짓을 특히나 500년 내내 해서 그렇게 하면서 얘들은 이전에 1500년 역사를 완벽하게 지운해 드리거든요. 이 조선이라는 것이 아무런 쓸모없는 유학이라는 것을 로고스에 심으면서 뇌를 썩게 한 반면에 또한 그 이전까지의 역사의 로고스를 지우는 바람에 조선의 로고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상당히 전응해요. 이건 아프리카 흑인보다도 못한 거예요. 차라리 배우지 않는 게 나아요. 배우지 않는 백지에서 새로 가르치는 게 오히려 더 빠르거든요. 얘들은 백지 자체가 완벽한 똥으로 돼 있는 로고스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애들이 유학을 가봤자 받아들여지지 않을 지능이 되어버리고 거기에서 특히나 유학을 가서 열등감을 너무나 진하게 느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로 어떤 애는 총질해서 쏴 죽이는 거고 왜 나를 차별하느냐면서 어떤 애들은 다시 들어와서 반양키 반일놀이 하대면서 자기가 위대하다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이다. 아들러의 말이에요. 이 에로스 측면에서는 몇몇만의 조선의 몇몇만이 하렘을 꾸려서 자기들만 먹고 싸대고 한 거고 프로이드의 문장인 인간은 성욕을 자제하고 그 성욕을 승화해서 문명의 진화를 만들었다라는 문장은 조선 땅에 역시나 통할 수가 없는 이야기인 거고 이 속에서 남녀간의 로맨스 이야기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아프리카보다도 못한 이성의 감정선의 수준이 이 조선 땅인 거고 더하여 플래톤이 얘기 안 한 게 여기에서 신성의 문제예요. 컨세크레이션이라고 하는 제가 만든 단어자 개념인데 인간의 이런 이성과 감성의 바닥에는 신성함이 있어야 돼요. 컨세크레이션이라고 하는 파이어티 릴리지어스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러한 디어티 그러한 신에 대한 마음이 인간의 이성을 키우고 또한 감정선을 키우는 거예요. 신성에 대한 신학을 누가 더 깊게 고도화되어서 진행을 했느냐 그 집단이 이성력을 더 높게 가져간 거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역사를 동서를 두루두루 다 보고 나서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확실히 찾은 문장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문장은 저만의 문장인 거고 헝가리 마션즈를 일례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헝가리아 사람들이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헝가리아 마션즈라고 한 20여 명 돼요. 목록에 이 단어의 개념을 레오실라드가 우스갯소리로 시작한 건데 이 사람도 역시나 이 그룹에 속하는 헝가리안 유대인이고요. 한 20여 명 중에 유대인이 아닌 헝가리안도 한 두세 명인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 이라는 게 지금 보면 세상을 지배하는 유대인이 어쩌고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눈에 띄는 시작은 근대에 스피노자부터 해요. 웃기게도 스피노자 이전에는 쟤들만의 라삐였지 세계사적으로 기여했다고 할까 하는 유대인들은 거의 없어요. 스피노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계사에서 유대인이 눈에 띄게 등장하는 것은 그리고 나서 19세기에 아주 그냥 터지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제가 이전에 유대철학 유대신학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인들이라는 게 로마로 인해서 2000년 디아스포라 속에서 아주 처참하게 바닥에서 지내면서 그래도 그 속에서 자기들만의 신앙 자기들만의 신학을 상당히 깊게 갔다고요. 이 사람들의 디어티 그런 신앙의 깊이는 이거는 못 따라와요. 다른 언어족이 얘들은 그런 깊은 신앙 속에서 19세기에 유대철학 유대신학을 하면서 얘들만의 유대문화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것만의 구약만을 볼 게 아니라 웨스턴 애들이 만든 저런 데르만 애들이 만든 유럽문명 유럽어너들을 우리가 배우자 그렇게 시작하면서 동시에 터진 거거든요. 이게 19세기의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얘들은 이미 바닥에 그러한 영성이 너무나 깊어서 그러한 깊은 영성으로 데르만들이 만든 중세천년의 문명을 바로 흡수해서 마션즈 등의 위대한 유대인들을 만든 거예요. 아들러도 유대인이고 프로이트도 유대인이고 유대인 아닌 인간들이 없어요. 이런 모든 유대인들은 19세기부터 등장을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스피노자가 데카르트 사후에 반짝 등장했다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인간의 이야기에 이유가 없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고 저만의 문장으로 저는 찾은 것이고 그래서 이 로고스 티모스 에로스의 바닥에 신성함 컨세크레이션이 있어야 돼요. 소크라테스도 상당히 신앙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했지만 신앙이 없는 언어족에서는 절대 제대로 된 로고스의 언어의 문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학의 세상에서는 제대로 된 문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신을 죽인 애들이거든요. 개들이 똑같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문장이 나올 수가 없고 이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베끼기만 할 뿐이지 그래서 폰노이만도 헝가리안 유대인이지만 헝가리만의 가장 그레이트한 인간은 이 야노시 보야이에요. 야노시 보야이. 공리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 야노시 보야이가 유클리드의 평행성 공리를 깨면서 야노시 보야이도 역시나 공간을 휘는 거예요. 구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노시 보야이는 특히나 구의 공간을 만들고 삼각형으로 된 세상을 만들어요. 이 야노시 보야이가. 그러한 주역이니 오행이니 수비설이라고 하죠. 숫자로 된 세상들. 그러한 수비학 이야기도 플라톤 전집의 티마이오스에서 이미 해요. 단지 유럽 중세 천년이 플라톤의 그러한 이야기는 안 받았을 뿐이지만 극동에서는 반대로 그런 어설픈 수비학 어설픈 음양의 오행. 그런 것을 주구장창 이어간 거고 유럽 애들은 아니다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 야노시 보야이 삼각형으로 만드는 세상은 이미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라는 그런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티마이오스가 참 재미있는 세계예요. 이 야노시 보야이가 유대인이 아닌 그야말로 헝가리안이 만든 가장 그레이트한 인간이에요. 야노시 보야이가 이 야노시 보야이가 소위 세케이조 드라큘라 이야기의 드라큘라라는 소설은 정말 잘 쓴 소설이고 작가 브롬스토커인가요? 아주 역사 공부를 진하게 한 사람이에요. 드라큘라의 이야기는 상당히 재미있게 봤는데 저는 그거를 이 야노시 보야이가 드라큘라의 세케이 지역 사람 이거든요. 그야말로 헝가리안이에요. 훈족의 아틀라 애들일 수가 있는 그런 세케이거든요. 그죠? 마겨르라는 헝가리인이 그런 훈족의 아틀라의 세케이 언어족을 훅수하고 게르만 애들을 훅수해서 만든 그야말로 독보적인 유대인이 아닌 헝가리안이에요. 세계적인 인간이에요. 이 야노시 보야이는. 이렇게 세계사를 보면 게르만 켈트가 아니어도 쟤들 못지않게 배워서 더 이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역사가 말을 해줘요. 헝가리안 유대인이라는 마션주도 야노시 보야이도 서유럽의 게르만 켈트와는 전혀 상관없는 언어족이거든요. 얘들은. 남슬라부 세르비안 촌놈 니콜라 테슬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얘들의 공통은 뭐예요? 얘들은 전혀 다른 언어족이고 역사를 갓 시작했지만 이 야노시 보야이의 마겨르라는 것도 서기 천년부터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얘들도 어마무시한 이성력을 발휘를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너무나 허접한 조선 500년을 지낸 그야말로 열등 미기한 우리들도 할 수가 있어요. 역사가 말을 해줘요. 그래서 예전에는 상당히 그야말로 비참했지만 역사를 보면서 힘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 야노시 보야이가 자기의 논문을 가우스에게 줘요. 가우스는 자기도 똑같은 생각을 이전했다면서 이 야노시 보야이가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세상과 등지게 되는 건데 이 가우스가 야노시 보야이를 대하는 그런 서신은 상당히 수준 이하예요. 이 사람이 한 짓이 그래서 과연 가우스가 야노시 보야이의 그런 이론을 진짜 만들었었냐 그 이전에 파보니까 만들기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튼간 이 가우스라는 사람도 이 사람이 브라인슈바이크 볼펜 비텔 지역의 사람이에요. 이 가우스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가난한 농민 집안이에요. 이 사람은 세례를 나중에 꼬마 때 받거든요. 대개 세례를 갓난에게 나오고 며칠 지나서 받는데 세례를 받을 집안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우스의 집안은 그야말로 거지 집안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똑똑한 것을 알고 이 볼펜 비텔 가문에서 후원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귀족이 만든 사람인 거고 이 가우스는 얘들은 그렇게 유럽 애들은 능력 있는 애들은 귀족 애들이 스폰을 해서 이 미천한 집안의 인간들이 또한 유럽의 문명을 만든 거예요. 뉴튼도 그런 사람이고 뉴튼은 대학에서 조교하면서 그 교수의 빨래를 세탁한 사람이 뉴튼이거든요. 그런 뉴튼의 능력을 알아서 교수가 자기의 그런 종신직의 자리를 자기가 사퇴를 하고 뉴튼에게 주는 거예요. 돈 없는 뉴튼에게 참 얘들은 그런 게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문화컬처 자체가 패러데이라는 사람은 철공사 아들이거든요. 그 철공사 아들인 패러데이를 역시나 영국 아카데미가 키워준 거고 얘들은 전혀 달라요. 이게 역사가 아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모 안톤 아모 볼펜비텔이 나온 김에 여러분들은 전혀 모를 테지만 이 아모라는 사람이 가나 출생의 흑인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 상인이 이 아모라는 노예를 볼펜비텔 가문에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 공작에게. 그래서 이 공작이 아모를 교육을 시켜서 흑인인 아모가 독일 땅에서 교수를 해요. 이 아모가 1700년대에 이 사람은 유럽에서 최초의 흑인 교수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 전혀 모르죠. 이 유럽사는 전혀 다르고 저는 지금까지의 제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거의 듣보도 못한 레퍼런스를 제가 거의 보여드렸을 텐데 저는 저 스스로 혼자 모든 것을 다 보고 저만의 레퍼런스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저의 모든 이야기는 오직 세계적으로 저만이 하는 이야기인 거고 그래서 상당히 낯설어 하실 거고 그래서 듣보는 이들이 없을 텐데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를 봐주는 분들이 고맙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거고 제가 고맙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반가워요. 상당히 반갑다는 말이 딱 맞죠. 저는 참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보시고 구독하시는 분들이 참 반갑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와 같은 비슷한 고민을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건 반가운 거거든요. 그렇다고 제 이야기가 이런 땅에 많이 들리지도 않을 거고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땅의 수준은 나는 허접하다는 걸 저는 아니까 제 이야기는 너무나 쉽지만 너무나 고차원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저런 너무나 저능한 그야말로 인류 역사일에 이렇게 전흥 미개한 집단은 없어요. 이 조선 땅 500년이라는 게 그래서 이 땅의 리더층이라는 게 그야말로 너무나 비참한 수준의 모랄과 비참한 수준의 지능인 거예요. 학계 자체의 학자 자체들이 너무나 저건 미개한 버러지 수준의 지능의 언어들의 문장들을 쓰는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런 애들이 이 땅에서는 위대한 석학인 거고 저런 애들이 방송계 서점계를 다 장악해버리는 거고 저는 이 땅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전에 얼핏 소개시켜드렸는데 지안바티스타 비코라는 사람 이 사람 책이 영어로 더 뉴스 새로운 학문일 거예요. 새로운 학문 번역이 된 게 이게 아마 번역이 된 게 있어요. 1725년에 나온 책인데 상당히 유명한 책이에요. 웨스턴에서는 이 지안바티스타 비코가 이 책에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비코가 이 당시까지의 세계 고대사부터 이때까지의 역사를 다 훑어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비코가 물론 중국사가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얼핏 봤는데 저는 이게 결론적인 문장만 얼핏 봤거든요. 이 사람 책을 이 비코가 하는 말이 진짜 진하게 세계사 이야기를 다 하고 아주 엄청나게 참 놀라워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고대 이집트 이야기 포함 수메르 이야기 포함 그래서 고대 수렵사회에서 농업에 정착을 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자본주의 비슷하게 발달을 하고 도시가 발달을 하고 하면서 똑같이 민중들이 가진 자에 대한 반란을 해서 업고 이러한 사이클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이클을 그대로 마르크스가 쓰는 거고 마르크스의 그 이야기는 이 비코에서 나온 거예요. 걔는 이 책을 봤어요. 그런데 이 비코는 철저한 신앙적인 사람이에요. 프라비던스 신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계관이에요. 이 비코는 그러면서 비코가 하는 말이 그렇게 원시 고대 사회에서부터 쭉쭉쭉쭉쭉쭉해서 소위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시 전쟁을 하면서 원시 고대 사회로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비코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비코는 마르크스와 다르게 나중에는 이러한 사이클을 인간들이 겪다 보니까 안다는 거죠. 결국은 저런 열등한 인간들 속에서 이렇게 전쟁을 반복하는 게 너무나 지겨워서 고등한 인간들이 나중에 열등한 인간들을 다 지우고 소수만의 고등한 인간들의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비코가 해요. 제가 결론의 문장만 제가 봤거든요. 이 이야기는 마르크스는 하지 않는 거죠. 우습게 들리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 이야기가 맞다고 봐요. 물론 소수가 아니에요. 그러한 고등한 인간으로 된 수많은 인간들만 지구에 남을 뿐이에요. 미래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진하게 읽은 책이 하나가 있어요. 한글로 번역이 되진 않았는데 제가 그 책을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기에는 너무나 황당무게에서 제가 그 책을 보고 나서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신앙적인 위안을 받았어요. 저는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그리고 역사에 대한 위안을 저는 받았고요. 이 허접한 조선 땅에 태어나서 상당히 참 슬펐지만 그러한 자각이 생기면서 이 역사 철학 신학을 보고 나서 제가 느낀 게 역시나 이 비코의 그러한 미래의 이야기가 맞다는 것 확실하게 단지 소수의 인간들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로 도배가 되는 지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때는 이러한 인간들은 다들 지워져요. 세계대전 1차 2차라는 것은 웨스턴 애들이 어설픈 지저스의 문장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문장을 참으로 여기고 자기들이 이긴 땅의 사람들을 다 그냥 그 나라 사람들에게 그냥 돌려준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의 전쟁사에서 전쟁에 이긴 애들이 그 땅을 다 돌려준 적은 없어요. 얘들이 이 유럽 애들이 착한 척을 한 거예요. 1차 2차 대전 아프리카 식민지에 쭉 극동까지의 이 땅들을 자기들이 지배를 안 하고 그냥 그 나라 사람들에게 돌려준 거는 지저스의 문장을 실현했을 뿐이에요. 얘들이 그 문장이 참인 줄 알고 그런데 얘들이 나중에는 그 문장이 단지 지저스 이후에 2000년간에만 적용되는 항진 명제였지 얘들은 이 다음에는 그 문장을 버려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지워지고 다른 종교가 쓸 뿐이에요. 이 땅이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언제부턴가 유행이 됐는데 바로 지난 정권에 위대한 조선님이 권력을 잡고 나서 그 이전에 헬조선이라는 말이 아주 유행이 됐잖아요. 소위 쟤들이 말하는 적폐 정권일 때 헬조선이라는 말이 상당히 유행을 했다가 갑자기 그게 싹 사라지고 위대한 조선 정권이 들어서면서 K-국뽕이 아주 극에 달하던데 그러면서 갑자기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국호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전에는 방송에서도 한국이에요. 한국. 그래서 2002년 월드컵 방송을 유튜브로 한번 확인해보세요. 대한민국이라고 누가 그래요. 한국이라고 하지. 참 웃기던데 저 국뽕놀이가. 그래서 영국은 자기들을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하나 우케이라고 하나 브리튼이라고 하나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말은 쟤들조차 쓰지를 않아요. 이 그레이트 브리튼에 대한 어원은 제가 이전에 말했듯이 이거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얘들을 직접 말한 단어예요. 이게 그 그리스어의 영어를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큰 섬 아일랜드 작은 섬 이게 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일랜드 작은 섬 옆에 있는 큰 섬일 뿐인 거예요. 고대 그리스어를 갖고 와서 대한민국 하는 거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대한민국의 땅이 얘들은 자기들이 크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니와 그래서 얘들조차도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것은 팜퍼스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국뽕지시고 잘난 척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누가 영국에서 자기들 나라를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하냐는 거죠. 영국 애들조차도 이런 땅은 안 쓰거든요. 단지 UK 브리튼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참 시원하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죠. 이 땅은 왜요? 가장 미개한 애들이 가장 잘난 척 하는 거거든요. 가장 열등한 애들이 열등한 줄 모르고 잘난 척 하는 건 이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대한민국이라고 안 하고 한국이라고 하면 적폐인 듯 여겨지는 거죠. 이거는 세상에 가장 미개한 땅의 공통된 사항이지만 특히나 이 조선 땅만큼 이렇게 언어 자체도 미개하게 권력이 이렇게 활용하는 건 없어요. 이런 짓들을 권력이 위해서 지식층 애들이 하고 있다는 게 참 비참한 거죠. 이게 오히려 민들이 이러면 말려야 되는 애들이 오히려 리더 애들이 워낙에 미개하니까 리더 애들이 이렇게 지침을 내린다는 것 이게 참 비참한 거예요. 너무나 미개해서 그래서 조선 땅 사람도 할 수가 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땅에 인물은 전혀 없다고 보고 롤모델로 삶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땅에 그런데 조니킴을 보면 희망을 가져도 돼요. 이 조니킴 사례를 봐도 아빠가 완벽한 조선인간이거든요. 맨날 술 퍼먹고 마누라 조패고 죽도록 완벽한 조선이에요. 이런 애들이 조선인간들의 흔한 일상이에요. 구한말 외국인들의 조선 소개하는 글을 보면 그래서 여자들은 남편들 그리고 오빠들에 의해서 피살당하고 자살당한다라고 하거든요. 저런 여자들이 조선조선에 되면서 민족민주의 되는 것도 참 비참한 거고 그런데 그런 조선을 이 사람은 뛰어넘어서 서기 천년 이전에 스텝의 기운 그리고 고려의 기운을 갖고 그래도 미국에서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유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례를 보면 그래서 조선 땅에 전혀 조선권국 500년 이후로 전혀 버러지만 나온 이러한 땅이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또한 있는 거고 그 외에 역사적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유대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레이트한 유대인들은 유럽을 배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세계 전역에 쫙 깔렸잖아요. 아프리카 유대인 중동 유대인들도 있어요. 그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레이트한 인간이 없어요. 아시아 쪽에도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그레이트한 유대인들을 만들지 못했어요. 오직 오직 웨스턴 게르만 켈트 애들이 그리스 로마를 배운 그러한 유럽 중세 천년의 마던을 익힌 유대인들만이 그레이트한 유대인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야노시 보이아이도 아빠가 수학자이면서 이탈리아 포함 유럽을 다 다닌 사람이고 이 사람도 유럽어를 다 습득하고 웨스턴을 익힌 헝가리안 사람이지 아시아를 익힌 사람치고 유럽에서 그레이트한 사람은 없어요. 1차적으로 유럽 웨스턴의 그리스 로마 수메르 그리고 중세 유럽 천년의 마던의 영어 문명을 익히세요. 그러면 저들 이상의 문명을 저들 이상의 컬처를 그 영혼력을 컬티베이트 만들 수가 있어요. 디어티 파이어티 컨세크레이션 그런 신성함의 신성함의 신앙을 개인적으로 쌓아야 되고요. 그래서 신앙의 신학을 개인적으로 해야 해요. 이 땅에서는 부에니 저리니 갈 곳이 없지만 개인적으로 유럽에 들 것을 보고 익히시고 그러면서 로고스 티모스 에로스의 정서를 키우시면서 영혼력을 고향하셔서 미코가 말한 미래의 그 영혼의 세상들 고등한 인간들의 세상에 참여하세요. 이런 마인드를 지금부터 가져야 돼요. 아니면 계속 저런 버러지들의 세상 속에서 지내다가 영혼이 구데기로 그야말로 진짜 구데기로 똥만 퍼먹고 영혼이 사는 거예요.